네 안녕하세요. 반영철입니다. 습배송이죠. SSG에서 친구축대 이벤트가 사라졌다 하다가 몇 달 있다 또 나오고 또 나오고 계속 그런 식인데 이번에는 최근 1년간 이마트 멀트레이더스 새벽배송 중 하나라도 주문이 없는 고객, 휴먼 고객도 인정을 해주고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5,000원 쿠폰이 들어오고 무려 2만 이상 쓸 수 있는 무료 배송 쿠폰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나서 31일까지죠. 31일까지 배송이 완료되고 완료되면 추천인 PC는 5,000원을 추가로 적립을 해주고요. 이 이벤트는 1월 습배송 친구축대 이벤트 1월 19일부터 31일까지고 당첨발표는 2월 10날 한다는 얘기가 2월 10날 쿠폰을 넣어준다는 얘기고요. 웰컴 쿠폰이 5,000원 쿠폰과 무료 배송 쿠폰 2만원 이상 쓸 수 있는 쿠폰이고요. 쿠폰 다운로드하면 되고 이벤트 페이지에서. 그 다음에 배송이 확정되면 31일까지니까 31일까지 확정이 돼야 되고요. 확정이 되면 추천인 PC 추천인 다 들어옵니다. 뭐 가족 중에 없는 분이 없으니까는 가족 추천 코드를 만들어서 써도 되고요. 혹시나 없는 분들은 이 번호를 입력하면 되고 고정 댓글에 같이 달아드릴 거고요. 내용을 보면은 1년 내에 습배송 트레이더스 새벽 배송 이마트몰 배송이 없는 고객 대상이고 배송 완료 기준이죠. 31일까지 완료를 해야 돼요. 완료하면은 5,000원씩 정립을 해준다고 합니다. 이벤트 페이지 하단을 쭉 내리면은 달리 초대한 친구의 초대 정보를 여기다 입력하면 되고 입력하고 습배송 응모하게 누르면 됩니다. 응모 여부는 밑에 눌러서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벤트 포인트는 2월 10일까지 정립이 되고 이마트나 트레이더스 이런 상품들은 가끔가다 행사하는 제품들이 있으니까 보고 싼 거 위주로 주문하면 되겠죠. 쓸데없는 거 주문하면 안 되고 1년에 한 번씩만 배송을 시켜야 될 때 보이죠.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 되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고맙습니다.